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왜 이렇게 일찍 끝났어? 오늘 도축 없는 날이에요. 배 안 고파? 만두 삶아줄까? 네. 저것들 있죠? 왜 매가리가 없어? 기가 다 빠져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 또 시험이지? 맨날 시험만 보고 계약하니까 진짜 살기가 싫다. 나은 게 없어. 재밌는 일도 없고. 인생이 왜 이러냐? 여자친구 있는 너도 그런데 우리 오죽하겠냐? 방학 때 재밌게 못 놀아서 그래. 싹 풀고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 제주도 간다간다 그려놓고 고생만 직사위하고. 가지도 못하고 진짜. 딸애들은 해외도 갔다오고 그랬다던데. 우린 뭐냐? 제주도 너 돈 없어서 못 갔다오고. 진짜 불쌍한 인생이야 우리. 에이씨 그만하자. 막 울 것 같다. 에이씨 그만하자. 막 울 것 같다. 벌써 8시 넘어왔어. 조금 이따. 야야야야야야. 특종 특종. 야야야야야. 특종이야 특종. 우리 제주도 갈 수 있어. 뭐? 우리 삼촌이 항공사다 이거든. 근데 거긴 직원들한테 표로 대기싸기 준대. 어 근데. 근데 요즘 비숙이라서. 표가 많이 남는다고. 삼촌이 우리한테. 1인당 만원씩 끊어줄 수 있대. 진짜야? 진짜야. 이번주 토요일빙에 끊어준댔어. 12시 30분 출발. 야야야야. 가는거야? 갈거지? 가야지. 우리 이번에 진짜 제주도 가는거야? 가야야야. 가야야. 가야야. 야. 그럼 만원씩 하면 우리네 지금 왕복 8만원이네? 어 되게 싼거야. 원래는 1인당 10만원 넘어. 야. 야. 돌아오는건 언제 돌아오는거야? 토요일날 가니까 일요일날 낮에 오면 되잖아. 야야야. 그럼 숙밥이랑 먹으면 되겠네. 야 민박에서 자면 싸. 3만원이면 완전히 뒤집어 쓴대. 어 그럼 8만원에다가 3만원. 야 13만원 있으면 충분하겠다. 그럼 우리 1인당 4만원씩 모으기로 하자. 토요일까지의 시간 남으니까 충분히 먹을 수 있지. 야. 문제없어 문제없어. 제주도 가는건데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할거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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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럼 우리 지금부터 최선을 잘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금요일 날 만나자. 그래 그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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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했어요. 조금 더 하지. 20분이나 더 했어요. 여기잖아 여기. 천원인데요. 비싸기네 진짜. 야. 야 허리 짧게 잘 묶어라. 네. 아 진짜. 왜 이렇게 포기해야 되냐. 만원짜리 비행기 표인데. 아 이렇게 포기하기 진짜 아까운데. 만원짜린데. 그럼 어떡해. 야 우리 이럴까. 야 뭐 뭐 뭐 뭐 뭐 뭐. 우리 모아는 돈으로 빙기 표판을 하면 3만원 정도 남잖아. 그거 갖고 택시 타고 돌면 웬만큼 볼 수 있지 않을까. 택시? 그래. 제주도에서 택시 대절해서 건강 많이 안됐어. 빨리 돌면 많이 볼 수 있을거야. 야 그럴까. 야 택시 타고 돌까. 아 그래 봤자 얼마나 본다고. 야 많이 볼 것 같은데. 야 3만원이면 택시값 되냐. 돼 돼. 40분 정도는 충분히 볼 수 있을거야. 아 가자. 이렇게 아까운 기회를. 아 그래 가자 그럼. 야 그래 그래 가자 가자. 거기 가서 바다에 발이라도 담고 오자. 형 진짜 제주도 가는거야? 간다니까. 아 제주도가 얼마나 큰데 하루에 다 보려고 그래. 아 문제 없어. 계획 다 세웠어. 아니 너 진짜 가니? 아 간다니깐요. 아 이거 잘 쓸데없이 다 쓰고 있네. 아이 갔다가 바로 옆으로 뭐하러 가. 아 갈거에요. 물에 발이라도 담고 올거에요. 시간. 여보세요? 어 나 다 됐어. 어 지금 갈게. 어 갔다 올게요. 아니 너 몇시에 도착하는거야? 어? 야 드디어 가는구나. 무뎌지지가 않아. 야 나도. 너 왜 이렇게 짐이 많아? 어 엄마가 두 잔 사주셨어. 제주도 가서 먹으라고. 김밥도 있고 샌드치도 있고 떡도 있고 치킨도 있어. 으아아아악. 으아아아악. 우와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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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층이요. 드디어 가는구나. 비행기 처음 타는데. 야 우리 중에 비행기 타고 온 사람 있냐? 하하하하. 없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세요. 안녕. 와. 프레인기 이동 Chiang. 아 코 어찘요. 와아오. 와아. 아uis장. 부행기 여 baba 좋아. 엄청 크다. 우와아. 야야. 거기다 내가 줄게. 아니 아니. 여러분 안녕히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을 제주도까지 모시고 가리키지 않는 김경호. 아!!! nou Lydia! 야 뛸려고 해, 뛸려고 해! 어 무서워, 무서워! 간다, 간다, 간다! 오 떴다! 떴다! 야 야 선불자 섬 선불자 섬 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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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야 우리 진짜 제주도 오는구나 와 제주도 뒷 다크다 야 야 야 이상하지 않냐 여기만 계속 뺑뺑 들어 야 그래 내려가지를 않아 야 지금 몇 시야? 2시 30분 야 어떻게 된거야 시간이 됐는데 왜 도착을 안해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공항의 해모 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연착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만 더 기내에서 기다려주세요. 어떻게 해 벌써 예정보다 10분도 지났어. 시간 남았는데 진짜 미치겠네 뭐야. 아 어떡해. 짐 짐 짐 짐 가져와야지. 아 어디 어디. 이쪽 이쪽 이쪽.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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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도착한거에요? 이거 아닌데 저 좋은건데. 조금만 기다려봐. 아씨 어디있어 왜 안나와. 몇시야 몇시 몇시. 2시 55분 한 5분도 안남았다. 방금을 그런게 왜 감을 합치자고 내가 안내고 싶지. 아씨. 어 야 저기있다. 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빨리. 야 택시부터 들어 택시 택시. 야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안녕하십니까. 한국항공사의 운변 경신을 전달합니다. 아직까지 탑승하지 않은 승객들께서는 서둘러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야 어디로 가야지 어디로 가. 다시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3시 10분 출발 예정인 대한항공사의 운별 이루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탑승하지 않은 승객들께서는 서둘러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둘러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안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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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제주도야.